안녕하세요. 카이리입니다. 드디어 기다려왔던 포르자 호라이즌 5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번 포르자 호라이즌 5에서도 여전히 빠른 이동 기능은 존재하는데요. 전작과 동일하게 해당 기능을 이용하시려면 빠른 이동 기능을 제공하는 집을 구입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서쪽 해변에 위치한 부에나스 비스타스라는 해당 저택을 구입하시면 되는데요. 가격은 200만 크레딧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집을 언락하기 위한 조건이 존재합니다. 만약 언락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요. 해당 저택은 지도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구입도 안되겠죠. 해당 저택을 언락을 하시려면요. 호라이즌 어드벤처 이벤트 중에서도 길거리 레이싱 항목에 있는 관아후아토 원정이라는 이벤트를 마치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시작하자마자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처음에 어느정도 진행도를 올리셔야 됩니다. 해당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인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정된 차량을 이용한 두 번의 길거리 레이스를 하는 이벤트인데요. 시작 지점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제외하면은 대략 한 6분 정도가 소모된 그런 길거리 레이스 이벤트였습니다. 해당 이벤트를 마치셨다면은 이제 부에나스 비스타스 저택이 언락이 되는데요. 이처럼 이벤트를 마치시고 저택까지 다 구입을 하셨다면요. 이제부터 빠른 이동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빠른 이동에는 크레딧 그러니까 게임 내 화폐가 소모가 되고요. 이 가격 같은 경우에는 빠른 이동 판자를 찾아 부수면요. 전작과 동일하게 가격이 점점 하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전작을 플레이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이처럼 생긴 빠른 이동 판자가 맵 여기저기에 50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부수실 때마다 빠른 이동에 소모되는 크레딧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50개 모두 파괴하시면은 빠른 이동을 무료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빠른 이동 판자가 배치된 위치들도 살펴봐야겠죠. 뭐 대충 이와 같은데 영상으로 보시기엔 좀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큰 이미지로 보실 수 있도록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해당 이미지 링크를 올려놨으니까요.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지붕 위에 있는 판자가 존재를 하는데요. 뭐 이거는 뭐 다들 잘 하시겠죠. 자 이렇게 포르자 호라이즌5에서 빠른 이동을 하기 위한 방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시금 설명드리자면요. 언락 조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언락 조건을 충족을 하셔야 되고 해당 언락 조건은 영상 앞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빠른 이동 판자 위치 그러니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판자 위치 같은 경우에는요. 영상으로 보여드리기는 아마 보시기 힘들 것 같아서 별도 큰 이미지 파일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란에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요.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즐거운 포르자 호라이즌5 플레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카이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